2020년 때 인간의 지혜들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정부, 의료, 교육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지혜의 소리가 길거리에서 불을 짓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여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제호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 우리 가지 있는 모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이 지혜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경여하기를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불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